사르르 사르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아이스 군고구마 국내산 고구마 100%고 얘를 지금 이게 국내산 고구마 100%다 뭐 이런 햇섭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가 미리 이걸 해서 먹어보잖아요 이렇게 달 수가 없대요 이렇게 아이스 군고구마입니다 근데 이게 단 게요 고객님들 고구마로만 한 거예요 뭐 설탕이라던가 뭐 첨가물이 들어가서 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구마 자체만으로도 너무 달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튼튼하고 심지어 국내산 오븐에서 구워서 저렇게 급속냉동 이게 애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븐에서 먼저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급속냉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가 한번 구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도를 폭발시킨 거죠 그쵸? 진짜 달고 맛있어요 여러분 와 저거 봤어요 비쥬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맛있게 보여드리지 이거 여러분 진짜 진짜 달거든요 진짜 달아요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고구마 중에 오늘 먹은 고구마가 제일 단 것 같아요 진짜요? 진짜 달아요 진짜 우리 교수님이 정말 웬만한 고구마 달다고 명함도 못 내민다고 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자 반반 갑시다 연정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리고 간단하게 또 고구마 여러분 이게 뭐가 좋냐면 저도 고구마 많이 사봤죠 근데 고구마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얘네가 막 나무가 되려고 그래요 아시죠? 그 보라색 줄기 올라오는 거? 약간 무섭게 생겼잖아 그거 꿈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뭔지 알죠? 와 이거 설탕 친 거 아니죠? 장난 아니죠 정말 달죠 100% 고구마인데 저희가 왜 제가 오아시스에서 했던 고구마 중에 가장 단 게 달수였잖아요 얜 달달수 달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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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수 아니 어쩜 이렇게 달아요? 심지어 아이스였다가 지금 살짝 에어프라이어로 돌린건데 그리고 부부러워 아무것도 안 넣고 고구마랑 우유만 넣었어요 심지어 시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얼음 안 들어갔잖아요 여름철에 고구마라떼 시원하게 드시고 싶은데 얼음 들어갈까봐 조금 약간 단맛이 조금 날아가면 어떡하지?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좀 고구마 조금 똥똥똥똥 떠있는 거 보이시죠? 아 이것도 별미 아 너무 귀여워 아침에 한 컵씩 진짜 공복에 나가지 마시고 공복에 나가지 마시고 이런 거 한 컵씩 먹고 나가면 얼마나 건강해요 근데 내가 당장 구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삶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븐에 구워서 극속 냉동한 고구마 달죠? 근데 막 기분 나쁘게 단 게 아니라 건강하게 단 맛?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머리가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? 이게 뭐예요?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머리가 눈에 들어와요 진짜? 이 고구마 헐 헐 진짜 이거 어떡해 허걱스 어떻게 진짜 와 진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안에다가 버터랑 치즈 겉에는 치즈 뭐가 막 터져 나오는데 아 이거 어떡해 어우 진짜 어떡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아 이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건 버터 와 기다려봐요 연정님 진짜 맛있는 쪽으로 제가 골라줄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 이렇게 해가지고 와 요거 이름 어떻게 짓지? 군고구마 허니버터 치즈? 군고구마 허니버터 치즈? 어 이렇게 괜찮다 군고구마 허니버터 치즈? 아 스윗 스윗 포네이로 스윗 포네이로 여기를 딱 이제 먹으면 돼요 와 진짜 제일 맛있는 데 주시네 반칙 반칙 완전 반칙이죠 이거 먹고 이제 그 저기 목마를 수 있으니까 커피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체로 한번 먹었는데 얼음이 와 여러분 치즈랑 꼭 해드세요 너무 맛있죠? 군고구마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싹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에어프라이게 돌린 거거든요 당도가 더 올라와요 진짜 당도가 올라왔는데 더 올라와요 거기에다가 마무리 치즈의 고소함 끝 끝 끝 이거 옛날에 어디더라 그 그 그 그 패밀리 레스토랑 어딘가에서 이게 진짜 히트 쳐서 아웃 거기에 아웃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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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캥거루 얘기해도 돼 아웃백 보세요 고구마랑 아악 치즈랑 약간 저는 그라탕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와 얘는 정말 여러분 음 아우 맛있죠 조연님 음 그 치즈의 고소함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우 이게 뭐 남자가 좋아하는 맛 여자가 좋아하는 맛 따로 없겠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저트의 약간 성지 같은 맛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 이 윗단계는 없어 조금 읽은 자잇 이 윗단계 제2 마지막음 이 윗단계 이빨 이빨 이제 네 estä